동아회원권 그룹과 SBS 미디어넷이 한국 프로골프협회와 2024시즌 KPGA 투어 신설대회 동아회원권 그룹 오픈 개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동아회원권 그룹 오픈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나흘 동안 전북 장수군 소재 장수골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4라운드 72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 총 상금은 7억 원입니다. 동아회원권 그룹은 지난 2017년에는 동아회원권 그룹 다이내믹 부산 오픈을, 2018년에는 동아회원권 그룹 부산 오픈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아회원권 그룹 오픈은 SBS 골프2를 통해 전라운드 생중계됩니다.